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 파워를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교보증권 영업부의 윤혀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즘 수요일 날 자꾸 오시네요. 네, 그러게 나오십니다. 목요일 날 큰 이슈가 많아서 수요일 날 오시는 건가요? 약간 좀 애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수요일 날 좀 찾아뵙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윤혀민 팀장과는 어떤 이슈 두 가지를 이야기 나눠볼지 첫 번째 이슈부터 먼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코로나 출구의 초입에 들어섰다라는 시장의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도 엔데믹으로 체제를 전환하는 것이 공식화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여전히 리오포린 관련 종목들에 대한 투자 전망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오늘 코로나 확진자 수가 17만 명을 넘어서면서 언제가 정점일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과 시장의 대응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역시 코로나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전쟁이지만 또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조금 전에 나왔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또 긍정적으로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정점을 찍고 나아야 리오프닝 되고 시장에 뭔가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예상들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 우크라이나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에 상당히 많이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오미크론이 더 큰 이슈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대선 주자들도 지금 이런 정책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의 풍토병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초입 단계로 지금 들어선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1일 확진자 수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늘어날 속도가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주변에도 지금 확진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제 주변에도 한 가정 걸러 계속 걸릴 정도로 그런데 대부분 증상은 없고 그냥 격리도 7일 하고 바로 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방역체계 관련돼서 지금 종합관리 방역당국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유행의 정점이 지난 후에 사회적 조치의 조정 방안이 상당히 논의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방역패스 축소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포함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아시겠지만 QR 체크를 강제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죠. 그냥 백신을 맞았다는 완료 확인만 하면 바로 입장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도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아예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는 일상으로 회복이 좀 빨리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일상 회복에 대한 시점은 아직까지는 논의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일단 오미크론 관련된 치명률은 분명히 낮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60세 이상의 고령층이라든지 미접종자 같은 두 인구 집단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위험성 있는 것은 좀 확실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미접종자 같은 경우는 12세 이하는 6% 죄송합니다. 18세 이상은 4%에 불과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난 8주간 발생한 중환자의 전체 62%, 사망자의 65%가 미접종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접종자에게는 여전히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치명적인 좀 질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들의 어떤 감염의 어떤 전파 경로를 좀 확실히 좀 차단을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온 얘기를 보게 되면 다음 달 한 중순 정도 되면 하루에 1일 확진자 수가 한 27만 명까지 갈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때가 아마 정점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전까지는 좀 사회적 거리두기 두기라든지 현재 좀 상황이 조금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이제 3월 중순 이제 좀 대선을 지나면서 4월부터는 좀 일상으로 회복이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최근에 또 다시 좀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게 뭐 이제 해외여행이라든지 여행에 대한 어떤 그런 예약률이 좀 많이 올라가는 듯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좀 이제 코로나19로 좀 많이 눌렸던 리그 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의 어떤 수급이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화장품 섹터들이 지금 최근에 좀 움직임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돼서 이제 항공, 여행, 카지노 같은 섹터들의 움직임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섹터들에 대한 움직임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